지금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가 오늘 사면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카메라를 한 3개 두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자격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발톱 최영준 선생님이 오픈을 하겠는데요. 옛날은 가구 없어도 그리고 옛 공산에 올라 예수로 시작하는 두 곡을 연속으로 부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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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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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여러분 잘 보이고 잘 들리십니까? 약간 좀 기울 것 같은데? 약간 기울었어요. 괜찮은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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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연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버스 완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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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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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강룰을 봐라 내 목차가 늘 봐라 주님의 주님 나랑 주님 내 목차가 늘 봐라 내 목차가 늘 봐라 내 목차가 늘 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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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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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나나 비손살이 없네 다른 외로운 길 손같이 머리로 가려는 곳 솔나나 비손살이 없네 솔나나 비손살이 없네 그의 방에 비한 밤을 이의 방에 비한 밤을 이의 방에 비한 밤을 이의 방에 비해 그의 방에 비해서 그의 teraz 너로 2호선님 브라보. 로지방님 브라보. 현수베이커님 카타리나님 원능 잘 들어오세요. 방금 카타리나님이 튕겨나갔나 봐요. 근데 메세지는 뭐라고 떴냐면은 HOO님이 숨겼습니다. 이렇게 메세지가 나와서 이게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인터넷 정상이 아닙니다. 로지방님 오죽호색까베레스를 초청하셨나요? 하하하하하하하 데레사랑인기였습니다. 박시현님 전화는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인사한다고 너무 미안해요. 이에슨님 오늘 입장은 쉽지가 않아도 없으시고 많으셨고 편안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로지방님 한국과국의 웨대에 흠뻑 잡는 귀의 1시간입니다. 정말 사랑하구요. 에버블린님 대박 좋으시니 완전 멋집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용헌호수석님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여기까지 이셨네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른 채널에 구독자님들과는 틀려요. 수준이 달라요. 진짜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고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하하하하하하 잘 못했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내수올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종이 땡치어서 제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테이크콜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갑자기 종이 땡콜이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숨김 뭐 이런 게 막 꺼가지고 뭐하고 꺼리죠. 자, 에버블린님 역시 루디방님 최고의 찬사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루디방님은 브라보 대신에 지화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벌쑤 벌쑤 아, 또 같이 사는 분하고 또 옆에서 또 이렇게 치유재를 할 수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번에는요. 예, 배틀 노래와 그 다음에 동심추를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정규미 선생님, 소라노 정규미 선생님, 어제 우리 제가 전야제 때 소개를 쫙 해드렸습니다. 예,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 뒤에서 문 잠그고 하하하하 여성이 꼭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악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예, 어, 대합니다. 여러분, 정규미 선생님을 금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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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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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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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난 꿈꾸게 쉬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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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롱 아멘 아멘 이호선 님 브라보 누가 듣고 보프가 comercial 정할이 님 비 가 생활여sell 기사님 교수님 자소히 하겠습니다 방금 귀가해서 집중을 못하고 날라 날라 했습니다. 박지환 이름대 버퍼링이 자주 생기네요. 김성태 작곡의 동심초 강나라 여류신 서울도의 대신 맞습니다. 셰어드님 역시 백화사전. 버퍼링이 살짝 있었어요. 에슐리 장안님. 박현주 선생님 오늘 연주 너무 좋아요. 진희별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네요. 역시. 에슐리 장안님 깜빡놀았어요. 로디 박 선생님 경환주 선생님께서 인사합니다. 데레사민이었으니 정규빈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브라바. 에슐리 장안님 다행입니다. 예쁜 굿바자자님. 굿바자자님.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반갑습니다. 진짜 잘 맞죠. 칼락스랑 로디 박님이 여기서 또 한 번 로디 박에 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아까 뭐라고 썼던데. 아아이 미어 솔 펜씨에르 세이두. 정유미 세이두.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십니다. 로디 박님. 로마 할인 음악계에서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아 소스카라. 아유. 아유. 마중을 부르겠습니다. 한 곡만. 네. 마중은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부 순서에. 제가. 임파서블 프로임. 예. 매너글라 마찬 뮤지컨에 나오는. 그 곡을. 여러분께. 우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찬송가 2장 난 한마디 긍정한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이 없는가 드려진 모든 사람들로 그립한 모습으로 되자 밀어버린 향기가 있다 산께도 안지 하늘하니 그리워진 날에 그대여 내가 혼자 달려가 못 죽고 썩 있을게 흠이 따는 것이 늘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있다 산께도 안지 가득하니 긁어진 날에는 그대여 내가 얹어 달려라 어쩌고 서 있을 때 어쩌고 서 있을 때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